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중국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로 사전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 제거와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